채덜에 맞 supportive 다진마늘 팽이버섯 aeda 나의... 밥 cuci 랍스푼 밥 cuci 랍스푼 랍스푼 고추에 맡기고 기름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그걸로 메고추를 ferment해주세요 옥수수의 중독의 소금, 소금, 소금을 넣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친구들이 보내준 보르르 선물이 도착했어요. 이게 분유포트인데 아직 분유를 할지 물술을 할지 혼합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훌륭하다고 하더라구요. 짠! 고마워요. 시아버님이 선물로 사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손수건 두개랑 너무 예쁘죠? 바디슈트 핑크핑크 너무 귀여워 고마워요. 고마워요. 포스트잇 하자마자 소함배 소금 고등학교를 만들 거예요.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점심입니다. 보쌈하고 막국수 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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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